안녕하세요. 들어와. 1년 6개월 만에 저희가 컴백했습니다. 기존에 상큼 발랄했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성스러운 매력을 가득 담아서 끈적끈적이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프로듀케 춤이라고 앞태와 뒤태를 보여주는 춤인데요. 머리 길었어요. 어때요? 주세요. 콘셉트 제일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냈던 앨범들 중에서 처음으로 머리 긴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어색했는데 다들 괜찮다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느껴요. 맨날 짧은 것만 하다가 길게 나오니까 뭔가 내가 여자된 기분이 들고 되게 좋아요. 다들 긴 라인 긴 라인 이러더라고요. pruch 미영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처음으로 나온 컨셉인데 예전에 소녀였다면 이번엔 조금 더 숙녀스럽게 변한 것 같고 또 언니들 연습할 때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면서 언니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